둘 셋 박탄! 안녕하세요 박탄 소원입니다! 와하! 재밌는 놀이! 무슨 놀이! 오늘은 특별히 저희 넷이서 한 번 게임을 조금 진행해볼까 합니다. 여기 앞에 놓여있는 소품을 보니까 이야, 디세스 암이 이거 꾸며주셨네요. 오, 맞습니다. 왠지 뭔가 블링블링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요? 블링블링한 게임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 럭셔리한 드레스코드에 딱 맞는 게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바로바로! 게임 오브 머니! 게임! 요또 보도 못할 게임! 어떤 게임인지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총 2개의 게임을 진행을 할 거고요, 가장 많은 게임머니를 획득한 멤버가 우승해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는 건 오브 머니! 두 번째에서는 코인 오브 머니를 사용할 텐데요. 각 게임 규칙은 다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 보시죠! 고! 럭셔리 안 남 행운 거 가위바위보! 소ıldר! 안 남진 거 가위바위보 형 먼저, 형 먼저 개감이 안 좋아요 안 남진 거 가위바위보 세 번째, 두 번째 가위바위보 목만 내서 1등 했습니다 오늘 지급하겠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뭔가 부자된 느낌이에요 빰빰바라바라반반바라바반바라반바라바라반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가라, 아, 마이너스 5 심해 마이너스 5 한 번 더 털어. 더 털어면 될 거 같아 다 썼네 오? 갑니다. 갑니다. 야 뭐야! 아직 한 장도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아직 한 발 남았거든요. 아니 좀 있어라. 한 장씩 더. 아 이게 여러 발 나가야 이 힘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데 아 이게 컨트롤하기가 생각보다 힘든데 이게 나눠서 쏘면 안 돼요 둘 셋 고!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지금 플러스에 의견이 없거든요? 나누기거든요 거의 지금 무용하는 자세로 오 들어갔죠? 아 지민 너무 세게 하셨어요 네가 잘 안 보여서 너가 볼 때는 아 이게 조금씩 나니까 너무 웃기다 오! 끝났어요? 끝난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아직 한 장 남았다 아 훌륭합니다 이제 진영입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 하나 더 아까 지민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을 아 진짜 선 높네 야 이건 아니지 아유 아유 담치구려 자 고! 마음이 아파지네요 좀 내려야 되는 것 같아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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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는 이제 무효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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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담줄씨 1등이에요 야 이걸 자, 이걸 제육씨 720달러 아랜 1,730달러 증인 1,200달러 그리고 진? 490달러 야, 남준이가 제일 잘했어 1등이 제일 좋네 인생 끝까지 봐야 돼요, 모르는 겁니다 첫 번째 게임의 승자는 우리 남준씨로 1721년 축하드립니다 아주 디즈니 좋네요 자, 코인 확 가기 첫 번째 순서 김남준 들어갑니다 대박이에요 무효인가요?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10부터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생각보다 좀 세게 해야 되네, 그쵸? 생각보다 세야 돼요, 이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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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떻게 해야되지? 자 이러면 101, 1001, 12개입니다. 제가 엉덩이에 힘을 넣어드릴게요. 들어온다. 와 이거 치워주고 싶다. 자 이제 길막을 이제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이면. 자 이러면 이제 길막을 지금 이렇게 되면 전화하면 처음부터 갑니다. 하긴 어렵지. 100부터 가는. 역시 운은 두 번은 안 따라주네요. 자 이제 진짜거든요. 하지만 지금 1위에요. 아 낙인데. 자 이제 마지막 신조하게 쳐야죠. 아까 저 길막혀가지고. 야 근데 이것 좀 레전드다.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최협 레츠고. 갑니다. 탑. 오 오케이 느낌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처음 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저렇게 하면 방향이 휘거든요. 오른쪽으로. 오. 오. 오케이 알았어. 처음 다 세게 쳐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처음 바로 갑니다 저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4. 아 씨. 아 씨. 자 이제. 자 이제. 천 하고 넣기 만하면 돼요. 아. 밀어치기잖아. 자 이제 쳐서 넣기 만하면 돼요.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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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러치기. 나무자 세게 쳐입니다. 아 씨. 아니 세게 치는 것들이 제일 약하게 갔어요 지금. 자 200이. 이게 잘 안가 생각보다. 마지막 밀어치기. 아. 야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형. 진짜. 형 생각보다 안가요.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생각보다. 아 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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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천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천으로 들어갑니다. 세게 쳐야 돼요. 아 야 야 오케이. 이렇게 밀어치면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 알겠네. 자. 아 지금. 간격이 이렇게 있는데. 야. 오. 오. 야. 와 2천이. 와 3천이다 3천. 이게 얻어 걸리는구나. 자. 우와. 우와. 이 사람 재능 있네. 마지막 밀어치기의 기회. 알죠. 고수들은 한 손 항상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떨어질 것 같은데요. 처음 떨어지겠네. 이야. 와. 이 사람 재능 있네. 두 게임 다 합쳐서. 네. 재엽씨. 920달러. 야 너도 다 합쳐서 920달러. 자 여러분들.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2,200달러. 아 네. 자. RM씨가 2,850달러. 여기까지는 예상했을 수도 있죠. 진씨가 3,740달러. 와. 마지막에 역전을 해버렸어요. 이게 또 몰라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자 마지막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역전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인생은 불공평의 카드가 있기 때문이죠. 아 인생은 불공평이에요. 네. 자 이 카드를 제가 운명에 맞게 섞어 보겠습니다. 네. 섞어주세요. 얼마나 인생은 불공평. 저는 지금 모든 걸 걸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저 이거 갖고 갈게요. 잠깐만요. 아 네. 솔직히 저한테 먼저 기회를 주세요. 왜요? 1등이니까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지금 당신들의 인생이 바뀌는 중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맞게 참 전 재산 더블. 저보다 높죠? 그렇죠. 저는 4,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왜요? 왜 웃어요? 인생은 불공평하네요. 왜요? 마이너스 7,000이 걸렸습니다. 자 세거 보겠습니다. 야 플러스 7,000 나왔습니다. 1억 2천만 원 버셨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자 어떡하다 나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1등이랑 뒤바꾸기 이런 거 아니야? 제발. 하나 둘 셋. 마이너스 2만. 이런 씨. 전 대단. 반 통과. 정확히 460달러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전 마이너스 5,000달러니까요. 아 그래요? 게임 오브 머니에 왕좌에 오른 진식에는 왕관과 럭셔리한 반지 풍선으로 엔딩 요정이 되실 특별한 찬스. 와 1등 너무 하고 싶다. 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대박이다. 목에 걸어주시죠. 와 이거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 아니었어? 진식 소감이 어쩌시죠? 와 통장으로 입금되는 줄 알았는데 통장보다 더 좋은 게 들어와서 저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제가 갑으로 전시해놓으십시오. 아 그건 좀 싫어요. 네. 게임처럼 블링블링하네요. 와 여러분들. 소감 한 마디. 저는 이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게 이 모든 걸 다 우리 멤버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깔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멤버들이 밑을 깔아줘서 제가 이렇게 위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번 게임? 아 재밌었네요. 정말 역시 다시 한 번 느끼지만 인생은 진짜 불공평하네요. 막판에 뒤집힐 줄 알았어요 저는. 꼴찌가 1등이랑 바꾸기 이런 거 써져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초반에 진영이 초반에 꼴등이었을걸요 아마? 역시 인생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인생은 언제나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게 교훈으로 담겨져 있죠. 아 이정도면 저 똥손 벗어난 거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여러분 또 만나요. 바다. 인생을 불공평해. 불공평해.